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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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막 제공 및 광고가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광고가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광고는 자막 제공 및 광고는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광고는 틀다 자막 제공 및 광고는 자막 제공 및 광고는 주십시오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광고는 주십시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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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요? 주십시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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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으로 주십시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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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루프톳아와 같이 일하는 동료들하고 찍은 사진이에요. 루프톳니 그이 지어 루프톳다의 토쯤의 깡이 약간 더 남자 직원보다 여자 직원이 더 많네요. 루프톳아와 같이 일하는 동료들하고 있는 동료들하고 있는 동료들하고 있는 동료들하고 있는 동료들하고 있답니다. 2사람이 보고 있는 사진은 무엇입니까? 다섯명 세명 영어 매우 하나로 바로 字幕 어떤 짐이 두 번째는 바로 이게 우리의 모습이 여러분이 압축하는 거였습니다. 여러분이 바로 바로 이 부분에 박는 것입니다. 우리의 모습이 우정의 모습이 일단,ров Hut에 있는것이 무엇이 있는 것입니다.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 부분에 박는 것입니다. 그런데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 부분에 박는 것입니다. 이게 무엇이 우리의 모습이 그 시간에는 텔레비전을 봐야 해요. 한국 드라마를 하거든요. 몇 시에 하는데요? 오후 7시부터 8시까지 해요. 그럼 9시에 만납시다. 네, 그래요. 내일 7시에 저녁을 같이 먹어요. 그 시간에는 텔레비전을 봐야 해요. 한국 드라마를 하거든요. 몇 시에 하는데요? 마흥뻔 만 오후 7시부터 8시까지 해요. 그럼 9시에 만납시다. 마흔쩡 네, 그래요. 밭 수어타 두 사람은 몇 시에 만나겠습니까? 배가 고픈데 뭐 먹을 것 좀 있어요? 네, 빵도 있고 김밥도 있는데요. 그럼 김밥을 먹어야겠군요. 김밥 좀 주세요. 네, 배가 고픈데 배가 고픈데 뭐 먹을 것 좀 있어요? 맛 배가 고픈데 그 미은 아름클린 뭐 먹을 것 좀 있어요? 따우 미은 아와이다엘 냠반 네, 빵도 있고 김밥도 있어요. 맛 미은 눈빰 퐁 미은 김밥 퐁다에 그럼 김밥을 먹어야겠군요. 마흔쩡 뜨르 냠 김밥 김밥 좀 주세요. 솜 아와이 김밥 수어타 여자는 무엇을 먹겠습니까? 스만타 따우 스러이누 냠 아와이 김밥 띠무이 빵 띠비 라면 띠바이 냉면 띠분 김밥 은챙 솜 아와이 김밥 누이치네 능냄 김밥 띠분 마 노이파이니 영 쩝 위니어사 스탑하이 솜통 본뜰 응원 본뜰 솜 어트못 썰 리은 무이티엇 그 위니어사 안 프로필지어 점나이 벨삼삼삼삼 네디 솜 어트못 푸지어 이음 제목이 큰형 본뜰 띠끼끼라 왜 쭉 큰일 맏 솜 어큰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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